지난해는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종룍적인 용도에 의하여 강성국가 건설에서 대혁신, 대기약이 일어나고 주체 백년사가 겁나게 불속된 자랑찬 승리의 해였습니다. 인민생활 대진군에서 고달한 성과가 이룩되고 경제 강국의 강력한 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었으며 나라의 전반적 면모가 강성국가의 채무에 맞게 일신되었습니다. 저는 인민생활 현상의 철흔방체소인 경고목부문을 지켜선 일군답게 인민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충봉이 되며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인민을 한품에 전설같은 사랑의 세계를 펼쳐가치는 경례하는 김종일 동지의 인민적 용도를 충직하게 갖도록 나가겠다는 것을 군대 결의합니다. 김종일한 경우를 되었습니다. 김종일 ä lizardies 김종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